자, 13번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반원의 호 AB 위에 두 점 C와 D가 있다. 이때 선분 AB의 중점 O, 중점이라는 건 지름의 중점이니까 원의 중심일 거고 선분 AD와 CO가 점 E에서 만난다. E라는 교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때 C, E는 4고 여기는 4. 그리고 ED는 3루트 2. 일때 두 변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변이 끼고 있는 각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코사인 법칙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파이야. 그럼 나는 얘를 구하고 싶잖아. 구하고 싶은데 구하라고 해요. CD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자, 원스텝 코사인 법칙. CD 길이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싶은데 두 변과 낀 각을 준다는 건 코사인 법칙을 써라. 라는 거잖아. 마치 사인 코사인 법칙은 방정식을 풀어내는 인수분의 공식처럼 삼각형을 풀어내는 공식이기 때문에 두 변과 낀 각이 주어져서 바라보는 변을 구할 때 사용해라고 하는 사용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상황을 줄 거라는 거야. 오케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라고 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CD 제곱은 4, 4, 16, 9, 2, 18, 마이너스 2에 4에 3,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해서 계산해 주시면 24를 빼니까 10. 그로 CD는 루트 10. 이렇게 나와. 됐죠? CD가 루트 10이다라는 건 코사인 법칙에서 해결했고. 그 다음 뭘 원하냐면 CD 다음에 원하는 게 AC예요. AC를 갑자기 물어.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보면 AC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본다거나 AC가 이 도형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지. 근데 AC가 뭐냐면 현이야. 현. 너무 기본적인 현의 성질. 수직하면 이등분된다. 오케이. 그러면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자. 거기가 원의 중심이 아니잖아. 그죠? 어디서? 원의 중심에서요. 원의 중심에서 수직하면 이등분된다라는 수직이등분선을 작도하고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각에 의해서 구해질 텐데 이 각이 어디 있냐면 얘는 저 현에 대한 중심각의 반이야. 그렇다면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있잖아. 오케이. 여기를 세타라고 해보자. 세타에 대한 뭘 알면? 사인을 알면 반지럼 R에 대해서 여기가 세타거든. R 사인 세타가 바로 현의 반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투 스텝. AC 길이는 현이에요. 그렇다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저 보조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 수직이등분선이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의 각이 세타인 거고 그 각이 바로 원주각과 같으니까 지금 여기가 포인트겠죠. 이 보조선을 잘 넣었는가라는 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실말이었을 거야. 오케이.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도 세타야. 근데 이 세타에 대한 싸인은 이 삼각형 안에서 싸인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4분의 파이가 바라보는 변은 루트 10. 그러면 세타가 바라보는 변이 4. 오케이. 삼각형에서 두 각과 그 각이 각각 바라보는 변 중에 그 네 개의 값 중에 하나만 몰라. 그게 싸인 세타야. 오케이. 여기서 지금 A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뭐를 알았어야 되냐면 R 싸인 세타가 두 개 있어. 그게 AC야. 그러면 R과 싸인 세타를 구하면 되는데 싸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안에서 첫 번째 싸인 법칙. R부터 구할까요? 싸인 법칙이 먼저 보이니까. 싸인 법칙. 코싸인 법칙. 싸인 법칙. 나란히 하나씩 사용하네. 그죠? 싸인 법칙은 싸인 세타분의 세타가 바라보는 4. 싸인 4분의 파이분의 4분의 파이가 바라보는 루트 10. 이 코싸인 법칙에서 구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쭉 쫓아가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싸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싸인 세타는 계산해 주시면 루트 2분의 1. 2는 약분.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2가 나와. 이게 싸인 세타. 됐죠? 두 번째는 R 한번 구해볼게요. 이 R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어떤 색깔을 써볼까? 여기가 약간 독특해요. 어쨌든 AC라는 것의 존재가 현이고 그 현의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 된다라고 하는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 원주각이고 그래서 싸인 세타 구하면 돼. 그럼 R은 어디서 구할 거야? 여기서 이 현이라는 개념으로 R과 싸인 세타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했으면 싸인 세타는 싸인 법칙에서 그리고 R은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R을 끼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R값을 구해야지.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떤 선분이 궁금할 때 R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각형이 이쪽이란 말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R이야. 그럼 이 길이는 뭐냐면 이 길이는 얘는 R- 요만큼이 4이기 때문에 R-4가 되고 이 길이는 3루트 2가 되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있는 거네. R에 대해서 표현되긴 했지만 그러면 각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각이 바로 여기에 4분의 3파이라고 하는 막꼭지각인 거야. 아, 오케이. 그렇다면 마무리 이 삼각형에서 두 번째 R 구할까요? 4분의 3파이가 바라보는 R제곱이 코싸인 법칙으로 R-4의 제곱 928-2의 R-4 3루트 2 그리고 코싸인 즉,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여기서 R값을 구해내면 R이 얼마 나오냐면 R이 R은 계산을 5이라고 했지 R이 5가 나오네요. 빨강으로 R이 5다라고 해놨는데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싸인과 싸인 법칙과 R에 대한 삼각형에서의 코싸인 법칙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R값이 5 싸인은 루트 5분의 2 그것이 2 됐죠? 이렇게 그러면 둘을 곱해줄까요? A, C는 루트 10이었고 C, D는 루트 10이었고 A, C는 이 값이기 때문에 4, 5 20 루트 2 20 루트 2가 답이 됐죠? 루트 10 20 루트 10